너의 가족은 어때? 내 가족은 재미있어. 우리 부모님은 아주 친절하시고, 여동생은 정말 예뻐. 우리 부모님은 아주 친절하시고, 여동생은 아주 친절하시고, 여동생은 아주 친절하시고, 여동생은 아주 친절하시고, 여동생은 정말 예뻐. Sie sind wunderbar. Und wie geht es deiner Familie? 우리 가족도 정말 재미있는 가족이야. 우리 부모님은 참 너그러운 사람들이고, 내 남동생은 정말 웃겨. 내your kids budget입니다. Meine Eltern sind sehr großzügig. Und mein Bruder ist sehr lustig. 내가 가족을 사랑해. I love my family